오늘 올해 우리의 분당 3억 지표는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님께서 미사에 초대하는 거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성체를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일 미사에 초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루코보금 성경 공부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자 교리가 2월 20일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로는 한 11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연령대가 정말 40대 30대 40대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번의 교리 시간을 할 거고 또 똑같이 8시 반부터 10시 반미사 끝까지니까 시간을 많이 하는 건 3시간 정도를 거의 5개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안내드리고 혹시 한국말이 서툴러도 오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오 마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우리 세 분의 꾸리아 단장님과 또 꾸미심 단장님 함께 수요님과 저 매달 첫 토요일날 회의를 하는데요. 어제 함께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연중 6주간부터 레지오 마리에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3주 동안에는 기존에 레지오를 했던 그날 미사 후에 성당에서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재개의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 주간부터 미사 후 성당 안에서 묵주기도 5단 하는 것이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 주회압 시작을 알려드리고요. 그 묵주기도는 성당에서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모 동산 성모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선택 사항이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3주 동안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레지오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3주 동안 하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사에 오셔서 미사 참여하신 다음에 미사 후에 같은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묵주기도 5단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외에 까떼나라든가 활동보고 없지만 활동보고라든가 이런 보고는 카톡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정식으로 회차 예를 들어서 350회차 프레시디움이 시작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회차로. 3주 후에는 사순 1주간 월요일부터는 레지오를 온전히 재개하겠습니다. 똑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재개를 할 텐데 물론 레스트리션과 이 상황은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3주 동안에 단원들도 서로 연락해서 미사는 오고 그동안 했으니까 미사 후에 묵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누시면서 3주 후에 사순 1주에 재개될 프레시디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장소 문제 또 시간 문제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서로 상의하고 하면 3주의 1단계 레지오말의 시작을 준비를 하고 준비가 완료가 되는 3주 후에 사순 첫 번째 주간 그때부터는 레지오를 온전히 시간말 조절을 한 다음에 재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기저질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몸 쪽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이전에도 못 오셨죠.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기저질환이 없고 그리고 활동 가능한 분들은 미사에 초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비대면으로는 마르코 보금은 할 수 있는 거고 예비자 좀 많이 좀 오시게 좀 홍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레지오말의 재개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우리 본당 특성상 레지오를 해야 미사도 와. 그런 것도 서로 상관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에 재개를 하겠고 2월 13일 날 주보에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어저께 밤에 우리가 서로 상의한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2월 13일 주간에 주보에 나갈 거고 연중 6주간부터는 1단계 레지오 주 회합을 시작하겠다는 거고 사순 1주간은 그전처럼 온전하게 프레시디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